전통시장을 돌며 상습적으로 소매치기 행각을 벌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산경찰서는 지난 4월부터 6월 말까지 아산시와 경기도 일대 전통시장과 시내버스 등을 돌아다니며 면도난로 가방을 찢고 지갑과 금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16차례에 걸쳐 금품 78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 54살 남성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남성은 동종전과 14범으로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훔친 돈은 생활비와 도박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상캐스터